힐링도 샘플 나왔어요. 어, 네. 어, 잘 나왔네. 이대로 찍으면 되겠네. 네. 어, 오대리. 저기 여기 있던 작은 박스 못 봤어? 저 피부관리실 원장님이 준 거. 아, 그거요? 미영씨와 갖고 갔는데요. 어, 그래? 어, 알았어. 나가 봐. 네. 어, 지지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챙겨. 또 친정에 갖다 준 거 아니야? 응?